지난 시간에 배운 거. 항상 선생님들이 복습하시면 백지를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. 내가 오늘 앞에 윤리파트에 뭐 했지? 그러면 키츠너에 윤리적 상담을 위한 원칙이 있지? 그러면 이 다섯 개를 나열하실 수 있어야 되죠. 처음에 자율성, 존중, 선의, 무혜성, 정의, 충실성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한번 말해보세요. 자율성, 존중이 뭔지. 똑같이 말 못해도 한 키워드 정도? 그죠? 내담자의 자율적 선택 그런 거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.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. 그죠?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무혜성 해를 끼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 끼치는 거에서 떠나서 뭔가 플러스 알파? 유익이 되는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정의라는 게 차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핸디캡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수월할 수 있는 교사가 대동해서 상담에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예요. 그죠? 말하세요 이렇게. 그 다음에 충실성. 그래서 충실성의 원칙은 이런 것도 포함돼요. 내가 상담할 수 없다고 해서 내담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지도 않고 그만 나와라. 이거는 충실성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. 그런 예도 생각해 보시고. 그 다음에 스완순의 윤리적 상담을 위한 원칙은 개인과 전문가로서의 정지성, 내담자 이게 극대화, 악이 사심 없는 행동 추구하고 전문가로서의 최선에 따른 행동 추구 이런 거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것 중에 상담자의 윤리적 행동 발달이 있거든요. 그런 건 선생님도 옆에다 가지 치세요. 이렇게 해갖고. 다 한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 상담자의 윤리적 행동 발달 단계 있거든요. 뭐뭐 있죠?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 처벌. 네 이게 뭐죠? 처벌 지향이고 처벌 다음에 뭐죠? 기관. 네 선생님도 열심히 외워야죠. 그 다음에 사회. 그 다음에 개인. 마지막이 뭐죠? 네 원칙하고 양심이죠. 내면화된 거. 이런 식으로 옆에 가지 쳐서 짝하시고. 그 다음에 이번에 채우 나온 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 밑에다 가지 옆쪽에다 치세요. 코리. 그죠?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. 네 그런 거냐 나오는 코리 그 다음 웰펠 그것도 있었죠. 네 그런 거 있었고. 그 다음에 또 윤리랑 관련해서 한 게 사전동의라는 거 했으니까 사전동의가 뭐라는 거 한번 말해보시고요. 내가 말을 하면요. 내가 말하고 들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억이 더 잘 나요. 어떤 분은 시험 보는데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. 그분 잘 보셨겠죠? 아 뭐지 근데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낭낭한 목소리가 그렇게 좋게 표현했어요. 그게 딱 생각나서 쓰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좋죠. 그죠?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. 그래서 어떤 분은 녹음해서 본인이 듣는 분도 있고 제 거 녹음해서 듣는 분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사전동의가 뭔지 그 다음에 방식이 두 개인데 두 개를 적절히 병행해서 쓰고 구두 방식 뭐 설명 방식 뭐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장단점 있잖아요. 똑같이 못해도 대충 말 한번 해보시면. 지금 할 때. 그 다음에 사전동의에 포함되는 내용들 있죠? 최소한 3개 이상. 그 다음에 뭐지? 그거는 이제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 필요성 또는 효과라고 했죠. 이것도 있었죠? 몇 가지 있었죠? 이게 뭐가 있었지? 대충 똑같잖아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. 이게 구조화예요. 그 다음에 다중관계도 있었죠. 그죠? 여기다 생각나는 거. 왜 다중관계를 피해야 되는지. 그거 있었고 비밀보장의 원칙 원리 되게 중요했잖아요. 이게 뭔지 말할 수 있고 예외 조항 최소한 3개 이상. 근데 이거는 4개, 5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요거가 사실 윤리 쪽에서 배운 거잖아요. 그쵸? 요렇게 하는 게 구조화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고요.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. 요거 보시면은 이거는 작년에 한 거라서 이번에 교재 증보된 내용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기다 선생님들이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. 접수면조, 초기, 그 다음에 중기, 종결, 추수단계, 상담의 실제는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된다. 접수면접이 뭔지 기대 목표 있죠. 접수면접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거든요. 관련된 내용 생각나는 거 한번 가지쳐서 써보시고. 그 다음에 초기는 관계 형성, 내담자 문제 이해, 구조화, 사례 개념화, 상담목표 설정 이렇게 하니까 하자고 이번에 또 하나 추가된 게 뭐였죠? 상담 계획 세우기.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쓰세요. 상담, 계획 세우기. 집에 가서 써놓으세요. 계획 세우기.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이 기법들은 다 무슨 기법이라고 그러죠? 비지시적 기법. 초기에는 관계 형성 때문에 관심 기울이, 적극적 경청, 반영. 뭐 이외에도 일치성, 진실성,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런 것도 다 되죠. 그 다음에 반영, 재진술, 명료화, 개방형 질문 이런 거 쓴다. 그 다음에 각각의 질문이 어떤 건지 이제 이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집어넣고 조금 더 선생님들이 계속 나가시면 반영이 뭐고? 반영의 효과, 주의점 이런 식으로. 재진술과 반영 비교한 거? 그죠? 명료화가 뭐고?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할 때 폐쇄형 질문도 하고. 그죠?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기출 영역되고 이게 다 전체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. 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. 실제로. 지금 할 때보다 계속 구조화하는 거죠.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하시고 꾸님없이 반복하세요. 이런 거 복사해서 갖고 다니시면서 차 탈 때도 계속 보고. 그러면 공부한 게 계속 정리가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이 옆에 채우는 거는요. 계속 암기하다 보면 옆에가 다 채워져요. 이제 그렇게 하시고. 그 다음에 중기에도 보면은 이제 뭐 탐색하고 그 다음 뭐 통찰을 하면 그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 뭐 그렇게 실행하는 것까지 있고 상담자 역할 생각나는 것도 언급해 보시고 그 다음 이런 기법. 이거를 지시적 기법이라고 하죠. 특히 직면 즉시성 해석 피드백 이런 것들. 각 기법의 효과 그 다음에 유의점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보시고 목적이 따르는 거는 그런 것도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종결 과제 있잖아요. 이것도 똑같은 건데 우리 이번에 이거 상담 효과 확인 또는 상담 목표 달성도인데 저희 교재에는 똑같은 거죠. 상담 성과 분석 및 기여 요긴 확인이라고 했거든요. 그렇게 똑같은 말로 또 써놓으세요. 똑같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별 감정 다루고 의존성 극복하고 그 다음 여기 하나에다가 그 불안 다루는 건가요? 불안? 그거 해서 이거 다 합쳐서 이걸 종결 감정이라고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종결이라고 써놓으시고 종결 감정. 종결 감정이 이별 감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의존성도 극복해야 되고 불안도 다뤄주셔야 되고 그죠?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 재발 상황에 대한 이해 있고 추수상담 계획하기도 있었고 또 이거 말고 뭐 있었죠? 상담관계 재확인. 그런 것도 있었죠? 그 다음에 상담의 재개 가능성.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기.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. 미래의 과제 및 대처에 대한 논의. 여기 뭐 문제 재발 상황에 대한 이해라고 했는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서 미래의 과제.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거. 그래서 여기 없는 거 하나 좀 써놓으시고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막 6시간씩 했지만 한 거는 다 이 안에 두 장에 다 있어요.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.